네, 분당가 김은혜 의원입니다. 지사님 아까 20년 5월 8일에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. 최동욱 전 총장과의 만남을 이야기하셨는데요. 실제 만나보시니까 어땠습니까? 도움을 주셨습니까? 뭐 그게 그 자리에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. 그럼 조언은 주시던가요? 여러 얘기했습니다. 실제적으로 보탬이 되셨다고 결과적으로 보시면 생각이 납니까? 이거는 국정감사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관련 있는 추론 하나를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은 전 검찰총장이기도 하지만 옵티머스, 즉 봉연물류센터의 투자사의 고문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 그가 지사님 앞에 나타났고 그 뒤에 만난 지 한 달 뒤에 옵티머스 사태가 터집니다. 그렇지만 봉연물류센터의 재무조달 차질에 대비한 어떤 조치도 경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. 그 당시에 지사님은 정치적 연명, 이제 끝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토로했던 SNS를 올리신 지 몇 달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. 시간 끌고 싶지 않다, 두려움에 기반한 이 한 순간이라도 연장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신 지 몇 달 안 됐던 때였죠. 상식으로 돌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절벽 끝에 선 정치인 이재명 앞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나타납니다. 재판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. 그리고 그분은 그렇지만 전 검찰총장님과 동시에 옵티머스의 고문이기도 했고요. 석연치하는 봉연물류센터의 연장이 그 뒤에 계속 시작이 됩니다. 자, 물류센터를 말하지 않은 게 정말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? 이미 대답했습니다.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? 본인의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. 저의 기억은 지사님 같지 않습니다. 지금 뭐 참 좀 지나치십니다. 옵티머스의 고문을 하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수도 없는 일이고 경기도의 물류단지 신청은 경기 동부지역에 매우 많이 집중되고 있어서 저희 경기도의 방침은 명확합니다. 경기 동부지역은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북부로 유치한다. 그리고 광주 물류단지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광주시장께서 가능하면 광주에는 더 이상 안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저한테 표명했고 저는 그걸 공개적으로 어제도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던데 그거를 가급적이면 광주시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공개적으로 발언도 했고 광주시장 또는 시장군수들에게 약속한 바이기도 합니다. 11일 날 다 보냈는데 광주시에서 광주시에서 이거는 도시계획상 입안불가지역이고 무엇은 산림을 훼손하고 이러니까 안 된다라고 답이 오니 그러면 당연히 관련부서는 아니 왜 이렇게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보완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기회를 줘야지 기회를 안 주고 덜컥 그냥 무조건 심사도 안 하고 불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취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그 보완 기회를 준 걸 가지고 마치 무슨 청탁을 받아서 특별히 여기 혜택을 준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거야말로 왜곡이죠.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팩트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대안을 내는 거지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어가지고 누군가 억울한 사람한테 음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